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짱가몽의 돗설 3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명 선덕도자기로서는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수서금에서 용봉을 했었죠. 오늘은 이어서 청와비파조문 능구반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설명을 하면 반이 절연된 반, 절연 능구반입니다. 연당초문을 그리고 벽에는 16개의 절지 비파를 그리고 반 내져면에는 쌍권 내에 비파 한 줄기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새가 고개를 돌려서 과일을 물고 있는 그런 화면은 간결하면서 생동하고 시원 명쾌한 것이 송나라 때 화조화하고 흡사하다. 그리고 태질은 곱고 윤택하며 유색은 청백기, 량청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청화색은 침중 아름다움의 천록반점이 있다. 소마리청이니까 그랬습니다. 반의 조형은 원에서 명 초에 유행하는 형식이고 기형은 크고 반듯하고 선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빵이 좀 크다. 57cm나 되는 대반입니다. 문양은 선명한 시대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문양의 대반은 전세품으로 겨우 3점만 보인다. 3점만 보이니까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봤던 사진인데요. 청화 비파조문 능구반. 능구가 있고 엄밀히 말하면 절연 능구반이죠. 절연 꺾였습니다. 절연 능구반의 안쪽 내면 테두리에 절지로 된 비파문이 16개가 있고 여기에는 쌍권을 동그라미를 두 개 그리고 새 한 마리가 비파를 물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새의 이름도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수대조입니다. 수대조. 그 숫자가 비단 숫자인데 목숨 숫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서 이 수대조가 나오는 그림은 장수를 기원하는 그림으로 치환이 됩니다. 여기 능구반이 되어 있고요. 구경이 벌써 57cm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두 손으로 들기도 버거울 정도로 큰 반입니다. 선덕대의 빵이 큰 게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이한 것.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것은 특이한 것입니다. 파도 코끼림은 고족배. 선덕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얼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해도나 파도나 똑같은 말이죠. 해수. 코끼리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그런 형상이 있는 그런 동물 모양이 나오는 고족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진이 있는데요. 배죠. 잔이죠. 술잔인을 배라고 하죠. 외벽의 주문양은 두 마리 토끼가 토끼라네요. 죄송합니다. 코끼리가 날개를 펴고 파도와 구름 사이로 하늘로 비등하는 날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달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요게 비춰서 요게 이제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요 코끼리가 이제 요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옆면을 사진을 계속 찍어서 파노라마로 붙이면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쌍코끼리 그러니까 쌍코끼리죠. 코끼리가 두 명 두 마리 쌍상 코끼리 상자 그래서 요 코끼리는 얘고 요 뒷면에 안 보이는 코끼리가 이제 요 코도 다 보여주는 코하고 이제 상아도 보이고 거기까지는 이제 코끼리인데 꼬리는 이제 기린 코끼리를 닮았고 앞발은 이제 용 발톱같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된 발톱을 갖고 있는데 뒷발을 보면 또 곰발바닥까지 생겼다고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 파도가 정말 사실적으로 흰 물보라 치는 게 이제 불수문으로 이렇게 이제 문양이 되어있고요. 요 이제 구름은 이제 절만자 구름이라고 만자형 구름입니다. 요렇게 해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떠다니고 있고요. 요 아래에 이제 족부 고족이니까 높은 조개는 이제 역시 해도문으로서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족부에는 요 파도문을 그렸다. 고족부에는 코끼리 몸체는 살찌고 크고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발가락은 날카로운 발이고 뒷발은 곰발바닥 같다. 꼬리는 기린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는 쌍권을 돌려서 요 쌍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쌍권 쌍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중국 도자기를 할 바에는 중국 책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둥글권자에서 마를권자에서 쌍권 쌍권관제 해석체로 그 해석체가 95%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런 문양은 이제 영락대부터 여러 가지 해수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코끼리 주제한 것은 이제 쌍이 코끼리 쌍이 코끼리를 주제한 것은 선덕자계가 특유하다. 요런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량이 극히 적어서 매우 진귀하다. 그리고 요 코끼리 상자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코끼리 상자가 나오면 이 코끼리 자체만으로 상서롭다. 길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코끼리 상자하고 길상의 상자가 상서로 상자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끼리, 코끼리로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것이 나왔다. 그러면 길상의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아름다운 김을 보러 가시죠. 청화 홍채,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화 홍채, 청화 바탕에 홍채로 해수, 어파문, 고족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 외벽에서부터 굽까지 청화로 파도문을 그린 다음에 홍채로 각종 해수를, 바다 짐승들을 그린 거죠. 대북 고공박물원 소장의 청화, 묘, 홍, 해수, 파도문, 고족배도 얘랑 거의 비슷한데 거기는 이제 이 바탕이 홍색입니다. 홍색, 좀 이따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기는 없습니다. 다른 책자에 있어서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책자에 있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 김을하고 조형은 완전히 닮았는데 문양이 다르다라면서 문양에 대한 설명을 이제 열두 마리 해수인 네 좌의 신선산을 그리고 신선산과 바다가 있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산복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홍색을 반홍이라는 뜻이에요. 묘홍, 반홍, 주홍 색깔이죠. 이런 주황. 사용해서 용섬치는 파도문을 그리고 이제 요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물은 청화, 홍채, 파도문, 완이죠. 요건 고족배고 고족배 그래서 청화로 용문을 홍채로 파도문을 그렸는데 채자 중에는 채자라는 건 채색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요 완을 한번 볼 것 같으면 해수문의 흰색, 배규로 해서 파도의 불수문, 파도 물보라를 묘사한 걸 좀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600년 된, 500년 이상 된 화공들의 솜씨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회문이 돌려있고요. 여기는 쌍, 현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해수를 이제 다 청체로 그린 거죠. 그래서 청화, 홍채로 이제 바탕에 바다 해수문을 그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교재는 안 나오지만 대북 고궁박물원에 있는 청화, 묘, 홍, 반홍, 해수, 파도문, 고족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떻다? 시청각을 중요시한다. 시청각. 자 여기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름답죠? 네, 잠깐만요. 아름다운 기물은 정확히 봐야죠. 네,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거랑 좀 다르죠? 고족배하고는 이제 좀 다릅니다. 비교해볼까 그럼? 이렇게 해서 다릅니다. 고족, 같은 고족인데 같은 고족인데 여긴 바탕이 청색, 여긴 바탕이 황색, 저기 주홍색, 반홍색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한번 감상을 하실까요? 청화가 아주 독특하게 진한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가 8.8cm밖에 안 된다. 림이 한 8.8cm입니다. 청화, 유리홍, 혹은 청화, 반홍, 해수, 파도문, 고족배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뭐 좋은 얘기는 다 나왔어요. 밑이 평평하고 벽이 깊고 약간 들어갔고 뭐 특이한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 우리 책에 나온 설명하고 비슷해요. 고족, 저변에, 청화에 이제 신선산이 4개가 있다. 여기 산이 하나, 둘, 뒤에도 하나, 둘에서 4개가 있다. 그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 사진은 안 보여주고 사진은 뭐 저보고 구하라고 했는지 안 보여주고 저 설명만 해 놓은 것입니다. 신선산이 있고 해수, 파도가 있으면 수산, 복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완의 고족 말고 완에 있는 이 완만 딱 하면 이제 궁환인 것이죠. 궁환. 이 완에 있는 걸 파노라마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더 멋있습니다. 해수가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밑에도 해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12마리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뭐 진귀하다, 심이 진귀하다, 존세, 세를 이어서 내려온 것이 많지 않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해수, 파도용문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보셨고 그때 이제 연당어조문 규식완 요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 이따가 또 파노라마 사진이 있어서 또 감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꽤 커요. 구경이 18.4cm면 상당히 큰 대완입니다. 대완인데 어떻다? 이게 이제 규화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규식완이라고 합니다. 규식완. 규화는 해바라기 규자죠. 규식완인데 이제 어조무늬에 이렇게 마름이 있고 요거 연꽃인가요? 연꽃이 있고 이제 풀 같은 건 마름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 얘는 이제 쏘가리. 여기는 잉어.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의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다니고 있는 것을 이제 형상화시킨 겁니다. 밑에 이제 규화식으로, 능화식으로 되어 있고요. 관지는 대명, 선덕, 연재 관지가 있습니다. 쌍, 뭐라고 말씀드렸죠? 쌍권으로 있다. 쌍권으로. 덕자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관제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자세하게 그려져서 다시 말씀드리면 덕자의 넉사자 밑에 일획이 없어요. 마음신하고 사이에 일획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쓰는 한자는 일획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명 선덕연재 관지가 일획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아닌데 관지도 잘 공부해서 써야 되는데 화공들이. 그건 아닙니다. 일획이 없습니다. 일획이 정덕연재 관지도 일획이 없어요. 후대에서 일획이 첨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계의 아름다운 연당어좀은 하당어좀은 똑같은 말입니다. 연당이라는 건 연꽃이 있는 연못을 가리키는 거고 하당은 또 연꽃이 있는 연못입니다. 왜? 하가 연꽃 하자예요. 연은 연꽃 연자고. 연당어좀은 하당어좀은 객긴 돕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청화 연당어좀은 규시관에서 외벽에는 무성한 연꽃 속에서 놀고 있는 네 마리의 통통한 물고기를 그렸는데 사실적인 운치가 강하다. 이러면서 이제 완심에는 여기 완심. 이 안에는 이제 쌍원권. 쌍권 안에 세 무리의 연화. 연꽃이 세 무리가 있고 유어. 물고기가 세 마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시관 개통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설명을 앞에서 했는데 물레성형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틀로 찍어서 이렇게 규화시 능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 태골이 좀 두꺼워야지 된다. 얇으면 찌그러지니까. 그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이런 완은 영락식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완 내용은 외반하고 궁안처럼 해서 별구안 형식으로 돼 있는 거죠. 대북 고공박물원에도 남지 배견. 남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여기 바탕색이 배규지만 이걸 남지로, 남색. 그러니까 저기 청색으로. 수마리 청 비슷한 청색으로 해놓고 이제 고기를 허옇게. 이렇게 만든 그것도 이제 그런 표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눈은 하얗게 돼 있는데, 백리 퇴선으로 하얗게 돼 있는데, 고기 눈은 청화로 점을 찍어놨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색 문양은 입체감이 풍부하고 조금 이제 도드라지게 나왔겠죠. 남색 바탕이 이를 돋보기 한다. 그래서 이 사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선덕대이라는 남지 백화 기법. 이거 원때부터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남지 백화 기법이 능숙하다. 그래서 원때나 그 각식의 것이 선덕대에 못 미치다. 그러니까 선덕대가 탑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화지역에 연당 어조물을 장식한 것으로서 뭐 앙종식과 반규식세가 있다. 여기도 이제 어조물으로 된 규식세죠. 규식인데 세입니다. 지난번에 용문 나온 거는 뻔뻔했는데, 뻔뻔했는데 얘는 지금 부서져가지고 수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조물이 되어 있는 규식세가 있구요. 역시 구경도 18cm는 작지는 않습니다. 이게 필세나 수세인데 필세일 경우인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보여드린 이거를 이제 한번 파노라마 사진이 있어서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 확대해서 한번 오늘 실컬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이제 능구 규식완인데요. 이 쏘가리, 이거 이제 잉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걸 파노라마 사진을 이제 찍어서 파노라마로 합성하면 이렇게 쭉 펼친 것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편하게 이제 보입니다. 자 쏘가리, 이거 연꽃, 연꽃, 연꽃. 이 밑에 있는 것들 마른풀들, 이런 것들 마른풀들이죠. 이거는 잉어, 쏘가리, 이것도 쏘가리, 잉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조문이라고 해서 연당어조문, 하당어조문 똑같구요. 심릉, 능이 10개가 있으니까 심릉. 능구대완 해도 되고 규식대완, 규식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교과가 R&B 2억 위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017년도에 홍콩 쏘도비에서 2억 원의 낙찰이 된 겁니다. 하나로 해서 그때 400억이니까 지금 뭐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진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진품인 것처럼 이제 해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쌍사자가 돼 있는 거고 다른 거는 이제 없습니다. 고것만 보여드리고요.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마쳤는데 이 쏘가리, 제가 이제 문양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쏘가리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왜 권력을 상징하는가? 쏘가리의 궐자가 대골할 때 궐자하고 음이 똑같습니다. 글자도 거의 비슷합니다. 당연히 얘는 이제 대골 궐자에서 고기어자가 붙겠죠. 한자가 비슷합니다. 발음도 똑같고. 그래서 쏘가리가 나오는 문양을 보시면 아, 이건 권력을 상징하는구나. 민물고기의 제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민물고기의 제왕은 바로 쏘가리입니다. 쏘가리가 단연 민물에서는 탑입니다. 서양에서 온 그런 베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덩치가 쏘가리보다 훨씬 커도 쏘가리한테는 못당합니다. 쏘가리가 아주 번식이 빠른 그런 물고기들을 다 해치고 잡아먹고 다닙니다. 그래서 황소개구리니 뭐 이런 거 쏘가리한테는 안 됩니다. 쏘가리가 단연 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식적으로 쏘가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아시죠? 다른 물고기, 민물은 회를 잘 안 드는데 쏘가리는 회를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쏘가리 횟집에 가면 쏘가리 매운탕은 가격이 있는데 쏘가리 회는 가격이 없어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시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가. 우리 먹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가. 부르는 대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당 어조문, 하당 어조문 규시관을 봤고요. 여기도 봤고 쌍사자문 볼 차례입니다. 쌍사자문은 간단합니다. 그 밑에 있는 반인데요. 쌍사자가 이렇게 여기 비단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그림을 말하는 거고요. 구경은 역시 17섬 7cm 반의 외벽에 다섯 마리의 바깥에 안쪽 말고 그리고 바깥 외부 면에는 다섯 마리 사자가 희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간에는 그 사이사이에는 은정, 산호 등의 잡보라고 합니다. 잡보를 그려놓는데 산호야 바닷가의 산호니까 아실 거고 은정은 이런 것을 은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드라마 같은 데 나오면 이런 거 쌓여놓고 은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금괴가 아니고 은괴였는데 이게 은으로 된 화폐입니다. 무거운 화폐죠. 이런 게 스타일이 은정이다. 은정이다 라는 것도 시청각으로 보여드렸고요. 이런 게 은정입니다. 그런 거는 잡보를 그려놓았고 반심, 이게 반의 가운데에 심에는 사자 한 쌍을 놓여서 희구한 그림을 그려놓았고 또 공간공간에 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유는 청새끼를 내니까 량청이구나 청하는 농요마다 소마리청이구나 그렇게 퍼졌구나 이런 게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체크를 했으니까 중요한 거겠죠. 청화, 오체, 연지원학문 연지, 하당, 연당 똑같은 말씀이죠. 같은 연못입니다. 연꽃이 많은 연지원학문 완이 이거고요. 이거는 연지원학문 반입니다. 그래서 반에 대한 설명도 한꺼번에 여기 있는데요. 완, 주인공은 완이기 때문에 완의 외벽 구현에 운영문을 그리고 이런 것은 쌍선을 둘렸다. 그래서 이런 핍진하다. 형상이 핍진하다. 핍진이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진짜하고 똑같아서 구분이 안 간다. 이런 아주 엄청나게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나중에 좀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겁니다. 홍채로는 연화, 연꽃을 그렸고 연꽃을 그렸죠. 이렇게 홍채로 그렸고 녹채로는 연잎을 그렸어요. 그리고 원앙은 홍록자로 이렇게 칠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투채 비슷하기도 하고 청화오채 비슷하기도 하고 청화오채입니다. 그래서 청화오채 청화오채가 대명, 가정, 만력대도 유명하지만 선덕대 처음 시작 스타트 걸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면 구현에 청화로 티베트 문자를 한자를 쫙 썼는데 그 내용은 이제 주길상, 낮에도 좋은 얘기, 약일상, 주길상, 정옥일상, 삼복일상이었고 모든 이제 길상의 뜻이 다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소관을 썼고 원청화 자기의 연지는 화협이 좀 번밀하고 이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 선덕의 완은 총총하게 만발한 연화와 갈대가 서로 간격을 두면서 여백의 미를 살리면서 아주 상당히 시원한 정치가 있다. 딱 맞는 말입니다. 시원하고 정치가 있다. 그래서 선덕식의 유화청화 이 총화색은 유화체죠. 백유, 투명유양 밑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위에다가 그린 거죠. 그래서 선덕오채를 개창했다라는 거고요. 이 기물이 이제 그 티베트 르까저씨의 사자사, 살가사라는 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덕 때 아마 이쪽에다가 공물로 받친 기물 같아요. 라고 이제 어느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출토를 했는데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거의 기법하고 그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진상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비슷하게 이제 한 건데 요거는 이제 좀 출토했는데 요게 좀 이제 하사됐는데 좀 하자가 있어서 선별되지 못하고 이제 깨트러져 파기한 건데 어디에 묻혀 있었는데 끈에서 다 수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물이 같은 세트다. 완하고 이제 반이니까 거의 세트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굉장히 창신한 그런 이제 기물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쓰여있는 줄이 국부적으로는 이제 투체의 기술을 채용했기 때문에 이 투체의 발명연대를 이제 원래 성화성화 그러는데 선덕으로 앞당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성화때가 전성기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화투체, 옹정분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화를, 명을 보려면 성화를 봐라. 청을 보려면 옹정을 봐라. 그런 얘기가 있는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물문 가기 전까지 그래서 두 편에 걸쳐서 용봉하고 오늘 나머지 이제 저기 코끼리, 나르는 코끼리, 그 다음에 해수에 있는 금수들, 그 다음에 이제 화조문,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기 어조문까지 물고기까지 쭉 봤습니다. 쌍사자도 봤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인물문, 인물문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영락은 적은데 선덕은 좀 있어요. 여기 있는 그 사녀도 비슷하게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인물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도 이제 드라마틱한 그런 거죠. 신선고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시간을 다음 시간에 이제 갖고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면은 이제 문양은 더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급한 시간 없으니까 그냥 하는 만큼 하고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은 지루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짧게 짧게 끊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제가 20분에 끊으려고 정말 시계를 보아가면서도 하는데도 아, 뭐 맨날 25분, 30분 참 시간을 못 맞춥니다. 그리고 제가 편집을 이제 못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뭐 밖에 소음이 들려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원테이크를 딱 찍어서 여지껏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원테이크를 찍어서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편한 것 같긴 한데 좀 깔끔하게 편집도 하고 밑에 자막도 놓고 뭐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 거는 좀 죄송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날것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그래도 이거를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는 줄도 치고 또 한번 이렇게 좀 뭐 구분도 해놓고 다른 책들도 좀 이렇게 정해서 페이지도 이렇게 저기 테이프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시청각이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이제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고충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간 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참 큰 힘이 됩니다. 여태껏 많이 도와드린 거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